안녕하세요. 선물시민 여러분. 2014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서울 편안하셨습니까? 서울 이대로 가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서울시장은 365일 24시간 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시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발로 뛰고 하셔야 될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대권 주자 디딤돌처럼 생각하고 임기 내내 대권 노릇만 하는 그런 서울시장이 있어 왔던 서울, 이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서울, 시장의 중심이 되는 서울이 아니라 시민이 중심이 되는 서울로 서울을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사력을 다해 뛰겠습니다.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